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길이 진짜 무척 미끄럽습니다 저도 오늘 출근길에 그냥 엉금엉금 기어올 정도로 도로가 아주 미끄럽습니다 대중교통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하철 타시는 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유있게 출근길에 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조금 한 5분, 10분 지각해도 봐주겠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오늘 1월 26일 유효가인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방에 안녕하세요 한파의 감기 조심하세요 이슬희님이 오늘은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 백두산 천지 장원 낚시팀인가요? 그 위에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채움님 이슬희님 조빵이님 인내천님 흥수미 튜브님 인생 거기서 거기님 이영희님은 오늘 아주 하트를 여러 개 해주셨습니다 강물철업님 김기화님 안녕하세요 김기화님 황금알님 안녕하세요 네 루도러프님 내장산님 내장산에서 오신 분입니다 용산계곡이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용산계곡이님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네 또 네 정정우님 보라님 사랑DN 이별님 초연 쪽파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태경님 서로 안에 또 인사도 하고 계시네요 이태경님과 사랑DN 이별님은 여기서 만나셔서 채팅방 친구가 채팅방 동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유영한 영수 코멘트를 기대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저희가 아주 내용 있고 그리고 고칼이죠 깊이 있는 그러면서 기존 수구 언론이라든가 받아쓰기 언론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그런 방송 내용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희 스태프들이 상당히 고생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유영한 뉴스 코멘트리 방송을 또 보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르게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힐링도 하실 수 있고 공감도 하실 수 있고 또 의견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채팅방에 올려주셔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나 편성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브이토르님 코멘트리 라고 해주셨습니다 독사님 승승장구님 아이원규님 골든트라페아님 이영희님 진사랑님 강물천원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격려해주시고 또 채팅방에서 서로서로 인사도 하시고요 친구들이 동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멘트 뉴스 코멘트 뉴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우리 정병권 정병권 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도 일부죠 어제 민중 전국 공동민중행동대표 박성훈 대표가 나오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죠 이번 하방 하절기가 되면 여름철이 되면 4월 5월이 지나면 아마 대중투쟁에 마중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진보운동과 민중운동 그리고 민주노총 시민대중들과 함께 투쟁을 지도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의 환경노동위원회죠 위원장이 전해철 의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김영진 의원입니다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하청 비정규직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 대우저선 하청노동자파합사건의 우리가 여실히 봤죠 그리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 청구 소송을 제안하는 노조법 2조 3조 일명 노란봉지법이죠 여기서 계류만 해놓고요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7대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 김영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상당히 측근위로 알고 있는데요 당에서 공약한 내용이 지금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했어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 국민 70.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데 민주당은 주저주저하는 것인가요 무슨 로비와 압박을 받는 것인지 국민의힘에서 찬성 안 한다 그러는데 다수 환경위원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맛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 계류 중에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어디서 압박을 받는지 혹시 대기업에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설마 전해철 위원장한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아이로에서도 광고했고요 행정법원에서도 택배노조 단체 교섭 요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만 국민의 대중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 국회가 이것을 국민의 70.2%가 찬성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입법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장 김영진 소위 위원장 정신 차리고 빨리 통과시키십시오 자 우리 나경원 나경원 그 사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무삭재 박사와 또 안변에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 정치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정당의 민주주의 그렇죠 당대표를 자신의 신복으로 삼으려고 경쟁자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참 어디 궁중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 전 근대 시대에 있었던 정당 정치 파괴는 의회주의를 파괴하게 됩니다 영당과 대중과의 소통의 역할을 파괴하는 것이죠 자기네끼리 해먹는 거죠 그냥 정당이 왜 존재합니까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당 정치가 존재하고 그것이 바로 의회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정당 정치를 파괴하면 사실상 기존에 우리가 제도화됐던 정당 민주주의 또 의회주의가 사라지게 되는 끔찍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3월 8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의 당대표 지명대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 전두환 박정희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치적 경쟁이라든가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부정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국민의힘의 친윤이니 반윤이니 비윤이니 언론에서 떠드는데 이것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의 사당화되는 공당이 아니라 사당화되는 길을 밟고 있고 이것은 정당 정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기존에 그나마 기대했던 의회의 민주주의 정당 정치는 기대할 수 없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 라는 사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촛불 대중 민주주의 힘으로 우리의 삶과 국민의 삶과 생활을 지키는 민주주의익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